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토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IOST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 에어드랍 호재도 있고 메인넷 업그레이드 호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놓으면 돈 버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0원대요 근데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이번 하락장 때 많이 파셨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IOST로 돈을 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본인이 직접 IOST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 분들입니다 내가 IOST 코인구조대 말 듣고 사긴 샀지만은 이거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니까는 진짜 대박 코인이네 그냥 놔두고 있으면 돈 벌겠네 하는 분들이 이번에 40% 50% 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를 마시고 제가 추천한 거를 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하락장 어떠한 조종장 어떠한 행보가 오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업비트도 이용하시고 빗썸도 이용하시지만은 저는 빗썸이 그래도 코인 접근성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 빗썸에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업비트만 이용한다 이런 분들은 시드의 절반 정도는 빗썸에 넣으셔가지고 뭐 솔라나 같은 좋은 코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빗썸에도 어느 정도 시드를 넣어놓고 둘 다 병행을 하거나 차라리 빗썸으로 넘어오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접근성적인 측면에서요 자 그러면은 위믹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임 관련 토큰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위믹스가 제2의 엑시 인피니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엑시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게 이 위믹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믹스라는 토큰은 게임 관련된 토큰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국내 게임사가 8월 26일날 미르포 글로벌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장사가 잘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미르포 글로벌 흥행 위메이드 시총 2조원 돌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현재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12% 오른 12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 미르포 글로벌 론칭 이후인 지난 30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르포는 지난달 26일 글로벌 170개국 출시 이후 순항 중이다 론칭 당시 아시아 서버 8개, 유럽 서버 2개, 북미 서버 1개, 총 11개 서버로 시작한 미르는 현재 아시아 24개, 유럽 서버 5개, 북미 서버 19개, 총 48개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도 높은 흥행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 게임은 MMORPG 순위 4위, 종합순위 18위에 올랐으며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2만 8천명을 기록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미르포 글로벌을 냈는데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믹스 토큰은 미르포 내에서 아주 중요한 재화인 흑철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르포 글로벌 출시 이후로 위믹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하락장 때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꾸준히 우상행하고 있는 게 위믹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 좀 더 뚫어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시가 초기에 3천원 비싸다 만원 비싸다 이랬던 것처럼 위믹스도 때만 잘 타게 된다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9월 3일 당시에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8천명이 됐다라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오늘날 9월 3일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만 8천명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3만 8천명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고요 자 이때 서버가 48개로 늘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서버가 60여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거기 iOS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상승세가 엄청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인판에 에이 다다다다다다 라는 분이 쓴 게시글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 내에 보게 되면은 흑철이라는 게임 내 재화가 있습니다 이 재화를 얻는 방법은 뭐 많아요 그런데 하루종일 캐도 한 100만 개밖에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위믹스 토큰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무한대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내에서 마음 급한 사람들은 위믹스를 통해서 흑철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흑철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쏭하리TV라는 유튜버분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흑철이란 거는 게임에서 무척이나 많이 필요한 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내에 아이템을 강화하는 데 쓰이고 뭐 게임 내에 이리저리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얻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흑철을 캐는 겁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흑철을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철을 캐게 되면은 흑철이 뭐 한 60개 80개 정도 나오는데 그 흑철을 10만개 모으게 되면은 이렇게 드레이코라는 게임 내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드레이코는 위믹스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흑철을 캐서 드레이코로 바꾸고 그 드레이코를 다시 위믹스로 바꾼 다음에 거래소에 팔게 되면은 내가 게임 내에 흑철을 채굴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상을 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도 있고 베트남인, 필리핀은 아무튼 GDP가 조금 낮은 나라들 있잖아요 마치 엑시 인피니티로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 미르포 글로벌이라는 게임도 게임 내의 채광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곧 게임 내에 재화가 재투자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처럼 다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토큰 적용된 미르포 흑철모와 가상자산으로 현금화라는 기사고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게임 아이템을 토큰으로 발행해 현금화할 수 있으며 게임 캐릭터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로 발행해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죠 즉 이 말은 뭐냐 내가 게임에 얼마를 투자하던 간에 그 게임 아이템 자체를 NFT로 만들어서 게임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게임 캐릭터 자체 또한 NFT로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게임 아이템을 이렇게 경매장에 올리게 되면은 위믹스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이 위믹스 토큰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게임 캐릭터 자체를 NFT로 만들어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은 게임 내의 캐릭터 그리고 게임 내의 아이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코인구조대님 그러면은 굳이 위믹스 토큰을 사지 않고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흑철을 구매해서 현지를 통해서 강해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경매장으로 흑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게임 내 과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흑철의 양은 한 달에 100만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흑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 경매 시스템이 경매장에서도 흑철이 고가에 거래가 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위믹스로 흑철을 얻는 게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득이기 때문에 위믹스 토큰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들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이 흑철을 다 캐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미르포 글로벌 내에서 흑철은 곧 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에서도 파벌이 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벌 간에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아이템을 강화해야 되고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많은 중국인 작업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중국인 작업장들도 흑철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 미르포 글로벌이라는 게임은 엄청나게 성장 중이고 이 게임 내에서 흑철을 통해서 현금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사람들은 현금을 벌기 위해서 게임 내에 아이템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흑철 곧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아이템, 게임 캐릭터 또한 NFT로 바꿔가지고 게임 시장에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으니 더더욱 더 흑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트리의 대표인 김석환 이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게임 시장을 재편할 기술이다 게임 서비스의 국경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게임의 가치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규제 기간이 NFT 적용 이유만으로 사행성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에서 정식 출시를 안 했어요 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VPN이라는 IP 변경 기술을 활용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과 자산 소유주를 증명하는 토큰이다 국내에서 NFT를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 출시 시도가 있었지만 게임몰 관리위원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게임 내 아이템 등에 NFT를 적용하면 사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습득한 아이템을 NFT화해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게임과 별개로 아이템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자 지갑을 통해 아이템을 영구히 보관하거나 외부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특히나 NFT 기술은 게임 시장의 전체 파일을 키워줄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위메이드가 갑자기 치과총액 2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러한 김대표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게임에 접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토큰 또한 그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수혜를 보고 있는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믹스 토큰은 앞으로 더 많은 게임에서 게임 내 토큰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게임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위메이드 게임 내에서 전용 화폐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위믹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믹스의 물량 90%는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무척이나 적은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상향할 수 있는 토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게임 작업장을 만들었죠 그 게임 작업장들이 엄청나게 엑시 인피니티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 코인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엄청난 가격 분출을 보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믹스 또한 중국 내 게임 작업장이 위믹스 코인을 엄청나게 구매하게 되면은 엑시 인피니티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내의 재화가 곧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가 위믹스 토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은 돈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별개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투하십시오